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거말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5 인쇄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의 설치 및 제거인데요. 프린터 설치하는 방법. 우리 제어판에 들어가게 되면 하드웨어 및 소리 장치 및 프린터에 프린터 추가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추가하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제어판 같은 경우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범주 이렇게 있는데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장치 및 프린터를 갖다가 클릭한 다음에 프린터 추가다 라는거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판이 아니고 설정 예수도 있어요. 시작의 설정 아직 우리가 설정 배우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설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설정의 장치에 가게 되면 프린터 및 스캐너 거기서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를 갖다가 클릭하면 됩니다. 프린터 추가해서 PC에 추가할 장치 또는 프린터를 선택해 준다라는 거고 만약에 중요한건 예요. 윈도우즈에서는요. USB 프린터 같은 경우 USB 프린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로컬 프린터 추가는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택한다라는거. 로컬이라는거는 가까운 거리 직접 연결되는 컴퓨터를 얘기하는거에요. 직접 PC와 연결되는 프린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던가 무선 그 다음에 블루투스 프린터도 있어요. 요즘요. 이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설치할 때 로컬 프린터 같은 경우는 프린터 포트를 지정해 주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보통 공유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죠. 하지만은 여러 명이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는 보통 프린터도 랜 버전이 있어요.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그렇게 되면 프린터에도 이제 IP 주소가 활당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네트워크 프린터인 경우에는 프린터 제거하는 방법은 프린터 아이콘에서 거기 장치 제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장치 제거는 누르거나 또는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죠. 장치 제거를 클릭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장치 제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프린터 가겠습니다. 기본 프린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인쇄를 했어요. 근데 어 저쪽으로 나가네? 그러면 인쇄가 나가는 그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예요. 보세요.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했는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서를 보내요. 걔가 바로 무슨 프린터? 기본 프린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녹색 동그라미 표시가 나타나 있어요. 현재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기본 프린터는 이렇게 녹색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거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어요. 한 대만 설치는 여러 대 가능하지만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이다라는 거고 당연히 기본 프린터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도 당연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는 로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공유된 프린터도 모두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에 Alt키를 눌러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파일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클릭하거나 또는 바로 가기 메뉴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 그게 기본 프린터고 그 다음에 문서 인쇄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파일 탭에서 인쇄 눌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서 파일을 프린터 아이콘으로 드래그 해도 인쇄가 돼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 관리자가 있어요. 인쇄 관리자 인쇄 될 때 인쇄 작업 내용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 알림 영역, 프린터 모양이 있거든요. 그 프린터 모양 아이콘을 갖다가 이제 더블 클릭하라는 거고 그러면 인쇄 관리자 창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쇄가 완료되면 당연히 아이콘은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요. 인쇄 대기열이 있는데 문서의 인쇄 순서를 어떻게 해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취소 및 일시 중지 등의 수행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리자니까. 그 다음에 현재 인쇄 중인 문서의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문서의 인쇄가 있을 경우에 인쇄 대기열에 쌓입니다. 이때 인쇄 대기열을 우리가 Q라고 불러요. Q 그 다음에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도 중간에 강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관리자 개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프린터 수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풀인데요. 이 SPOOL 수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드릴게요. 시뮬테이너스, 시뮬테이너스 스펠링은 신경쓰지 마시고요. 시뮬테이너스 그러면 동시의 이런 뜻이고요. P는 펄이퍼날, 펄이퍼날 그러면 주변장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펄이퍼날, 주변장치를 오는 오퍼레이션, 동작시키겠다. 맨 뒤에 OL은요. 온라인,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스펠링은 애우지 마세요. 애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불러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시뮬테이너스 동시에 펄이퍼날, 주변장치를 오퍼레이션, 작동시킵니다. 어떤 상태에서? 온라인 상태에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터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수풀입니다. 별거 없어요. 끝. 보세요. 장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처리 장치의 처리 동작과 CPU는 빠르잖아요. 그리고 저속의 입출력 장치. 아무래도 입출력 장치는 느리잖아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풀이 설정되면 인쇄 도중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행처리 기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병행처리 기능. 됐네요. 그리고 얘는요. 하드디스크를 임시로 이용합니다.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풀 기능을 사용하면 디스크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 왜? 하드디스크 쓰니까. 하지만 인쇄 속도는 수풀 이전보다 다소 느려진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파일의 열기. 프린터 사용자 지정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고급 탭에서 설정을 해요. 요거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고. 프린터 선택한 다음에 알트. 알트를 눌러야지만 이 파일 메뉴가 떠요. 파일의 프린트 속성을 클릭하거나 또는 바로 가기 메뉴. 프린터 속성을 클릭한 다음에 고급 탭에서 설정합니다. 수풀 개념은 아무래도 고급 탭이에요. 마지막으로 프린터 공유 가겠습니다.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프린터 선택한 다음에 알트 키 누르고. 파일의 프린터 속성을 클릭하거나 또는 바로 가기 메뉴에 프린터 속성 공유 탭이 있어요. 공유 탭에 들어가서 공유를 설정해 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개념이죠.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본 프린터라는 거.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게 자동으로 네트워크 공유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해줘야 돼요? 유저가 직접 공유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네트워크에서 여러 대 프린터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본 프린터는 하나예요.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유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나와요. 사람 모양 나오고. 이게 현재 공유된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린터 속성에서 공유라든가 프린터 포트 해상도.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용지, 수풀. 이런 속성 설정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터 속성에서 안 되는 거. 인쇄 중인 문서의 이름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프린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능한 작업.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 구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섹션 인쇄는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네. 제가 또 그 소리 합니다.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섹션이 끝났으니까. 이제 챕터가 끝나지 않습니까? 1챕터가 끝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까지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제 2챕터 컴퓨터 시스템 설정 변경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